엄마도 맛있게 먹어요 네~~ 맛있게 먹어요 이거 김도 뿌려주고 싶은데 이거 김 조금 뿌려줄게 어디다 뿌려줄게 뿌리지마? 엄마는 여기다 뿌리려고 이렇게 어디다 뿌릴까? 엄마한테 뿌려줄게 엄마한테 뿌려줘 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엄마는 한잔 맛있게 먹어요 엄마도 네~~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게 먹어요 블루베리 다 먹었다고 다 먹었어 블루베리 다 먹었으면 여기 하나 남았어 여기 꼭 숨어있었네 블루베리 다 먹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머 어떡해 이거 한입만 먹어줘요 밥 한입만 왜냐면 떡갈비만 먹으면 짜요 아니 이거 한입만 왜 그래요? 서양식처럼 과일이랑 한자리에 줬더니 엄마한테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? 벌써 다 먹었어? 오늘 8개나 먹었잖아 8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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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잖아 8개 8개 먹었어 8개 응 블루베리 알이 먹기고 응? 요들키다 니가 뭔게 요들키야 뽀로로요 뽀로로 뽀로로 엄마가 씻으러 갔다 놨지 뽀로로 뽀로로 다시 씻으러 갔다 놨는데? 루피는 여기 있어 뽀로로요 아 뽀로로 보고싶다고? 응 안돼 이거 먹은 다음에 보여주시면 돼 엄마 보여줘 엄마 보여줘 엄마 보여줘 엄마가 뽀로로 여긴 뽀로로 못 보여줘 엄마는 노트북이 없잖아 여기 어 내려가서 놀아 그러면 엄마 밥 먹어야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밥 먹으러 와 타협 타협 응 앙앙이 떡받이는 맛있게 밥을 먹는 책이지 자 응 앙랑이의 떡받이 와 봐보자 어 맛있는 소세지 들고 있네 비슷한 떡갈비 들고 있지 우리 자 여기 앙랑이처럼 손에 쥐어봐 아니 그렇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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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랑이의 냠냠 식사 시간이에요 음 떡갈비 떡갈비 어이구 아이고 그거 막 뱉으면 안 되지 여기다 뱉어난 다음에는 헉 앙랑이가 계란말을 떨어뜨렸어 그러자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지 턱받이가 먹었네 턱받이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앙랑이 건데 앙랑이 거야 턱받이야 이거 맛있는 계란인데 이렇게 아 이거 싫어하는구나 응 이번엔 이렇게 뭐야 응 아 뱉고 싶었어 다 뱉었어 이리 아아 해봐 아무것도 없네 이리와 응 떡갈비 응 떡갈비먹어 그래 근데 떡갈비만 먹으면 차 그래서 앙랑이를 골고루 먹잖아 헉 계란말이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? 어? 턱받이가 다 먹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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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먹어야 된대 응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았어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게 먹자 오잉 치즈는 엄마가 줄 거예요 내가 줘야 돼 왜냐면 헉 밥도 같이 먹어줘야 돼 어? 치즈 밥 밥들이 울잖아 밥알들이 울잖아 밥알들이 울고 있는데? 응? 밥알들이 울고 있는데? 응? 밥알들이 울고 있는데? 밥알들이 울고 있어서 엄마 맘에 속상해 아빠 안 먹어줘봐 응 응 밥 좀 먹어줘 밥 먹었어? 아 이봐 밥 먹었네? 고마워 밥알들이 고맙대 입에 묶었어? 어? 그게 뭐지? 하얀색깔 그게 뭐더라? 백수인가? 아니야 그러면 이빨인가? 치즈 치즈야? 와 길쭉길쭉 늘어나는 쫄깃쫄깃 치즈구나 응 알아서 밥 먼저 먹어야지 치즈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돼 치즈 한번 먹었으면 밥도 한번 먹어야 돼요 치즈랑 밥 이거 좀 포포 좀 갖다줘 호포한테 이거 치즈 받을 줄여서 우유 아이고 후포라의 경우는 안 받을 거예요? 최고다 최고 해머니 최고야 해머니 최고! 안아들이 미안하니까 안아주는 거야? 뭐야 아이고야